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헌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시 알아야 할 사항 중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이후에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1년 이상 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병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고 언제 지급을 해야 되는지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는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급기일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기본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비과세수당인 식대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시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에 가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퇴직금이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회사를 다니는 동안 외부의 금융기관의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불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DB형이라고도 하고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이 돼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할 때는 근속연수당 31분 이상의 평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만약에 계속 불입을 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게 된다고 하시면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DB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이에 반해서 원장님께서 부담할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지급액의 12분의 1을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을 하시고 근로자는 퇴직을 할 때 그 12분의 1에 대한 금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소득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이 원장님께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높을수록 사용자에 유리하게 되고 확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용 수익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DB형을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이고 운용 수익이 좀 낮으실 것 같다고 하시면 DC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혹은 전세금 보증금 부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관련 증빙을 받아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퇴직급여로 경비 처리하시게 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불이백을 경비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가입하심으로써 절세 전략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헌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